3등 선물은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는데요. 반갑습니다. 삼성라이온즈 공단자 김상헌 그리고 블루틴가스 이수진, 권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4월 그리고 5월을 맞이해서 라이온즈TV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독 인증 이벤트인데요. 선물이 아주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네 무려 111분의 라이온즈TV 시청자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3등 선물은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는데요. 무려 100명에게 드리고요. 2등 선물은 뭔가요? 신우님 치킨 기프티콘을 10분에게 드립니다. 아 그럼 1등 선물은 뭐죠? 네 1등은 한 분이고 갤럭시 S10 플러스를 드린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좋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양! 지금 우상단에 카드가 보이시나요? 저희 응원단장님이 출연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SNS에 라이온즈TV 구독 인증을 올려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는 언제까지인가요? 바로 5월 16일까지라고 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등은 갤럭시 S10! 갤럭시! 2등은 치킨! 3등은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도 빠짐없이 응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응원단장 김상환! 치아 리더 이수진! 치아 리더 권소영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자... 화이팅!! 700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